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 이 천하에 이보다 더 그지같은 놈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쌍욕 튀어나오죠 그럼 봅시다 제목 여친이 미를 쫄딱 맞고 있는데 우산 들고 나오는게 귀찮다며 아이씨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그냥 대충 맞고 들어와 라는 남친놈 저를 위해 바로 헤어졌습니다 원지 비가 많이 와서 우산 좀 가지고 나와라 하면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궁금한게 있어 글 써봅니다 저는 지금 2년 반 동안 연애 중이며 동시에 동거 중인 여자에요 여기서 끝나는게 맞는지 여러분들 보시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서로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이 배려하고 그러는데 남친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할 때 회사에 자주 데려다 주고 또 데리러 오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아예 하나도 그런게 없습니다 참고로 도보 10분 차로 3분 정도에요 이게 회사가 아니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리면 그 거리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거기다 제가 서운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큰 싸움으로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젠 저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터졌어요 바로 오늘이죠 야근 끝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걸어오던 중이었고 우산도 없이 집에 있는 남친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야 나 지금 걸어오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정말 미안한데 우산 좀 가지고 잠깐 밖으로 나와줄 수 있어? 이렇게 물었는데요 진짜 단 1초의 망설인도 없이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아이씨 아 그 얼마나 된다고 그냥 대충 맞으면서 와 사람 피곤하게 뭘 오라 가라야 너 혼자만 일하냐? 나도 피곤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을 이딴 식으로 하니까 현타라고 하죠 그게 팡 하고 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집에 거의 다 왔고 3분 거리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역정을 내고 그냥 들어오라며 버럭버럭 하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딴 새끼랑 같이 살고 있는 걸까 먼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결국 비 쫄딱 맞으면서 들어왔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아무리 지금이 여름이라지만 자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부탁을 해도 이렇게 할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잠깐만 우산 들고 나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냐고? 이렇게요 그랬는데 이 인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그게 부탁이냐? 사람 피곤한데 나오라는 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고 강요야 강요 어? 아니 설령 그게 부탁이라 해도 그래 네가 하는 부탁이면 내가 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무조건 나가줘야 되냐? 어? 그리고 그거 좀 맞으면 안 돼? 누가 죽어? 여름인데 어? 이러면서 구함을 버럭버럭 질러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그래서 뭐야? 지금 말 다 한 거야? 이랬더니 야 아니 막말로 네가 애 새끼냐? 전 그러면 근처 편의점 데려가가지고 우산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5천 원밖에 안 하는데 막말로 이게 반대라면 너는 밖에 나와줄 거야? 어? 이러는데 아니 지금 이게 질문하는 거 맞아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사람이 비를 맞고 있는데 안 나가면 그게 연인이야? 남이지? 어? 당연히 나가야지? 이랬더니 어? 그래? 그렇습니까? 결국 나만 나쁜 새끼가 된 거래? 피곤한 게 죽을 때다 그지? 야 대역죄를 지었구만 아 그래 알았다 넌 그렇게 해라 난 죽어도 못하니까 됐냐? 이러면서 문을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가버리는데 이거 여러분은 어찌들 생각하세요? 역시 이 새끼하고는 여기서 끝내는 게 옳은 거겠죠? 무슨 말이든 괜찮으니까 의견을 꼭 듣고 싶어요 혹시 제가 속이 적고 이기적인 걸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쓰리 설마 그 새끼랑 계속 같이 살 거 아니겠죠? 아니라고 해 얼른 맨날 서로에게 쌍욕 주고받는 우리 미친 오빠 새끼도 동생이 제가 비 맞고 있다 그러면 우산 들고 나옵니다 물론 입으로야 어이 그지같은 씨 이러면서 우산도 안 챙겼냐고 욕하겠지만 그래도 들고는 나와요 아니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렇죠 2번 결혼 15년차 우리 남편은 걷는 걸 워낙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면 막 구시렁거리면서 차 몰고 나옵니다 1분 거리라도 이건 그냥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런 연애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 겁니까? 남자 돈 많아요? 3번 아니 그래서 님도로 우리가 이기적이다라고 하면 마음이 풀립니까? 그 서운한 마음이? 우리들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 쓰니 그 속상한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연애라는 건 아니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본인 귀찮은 게 더 중요하다는 남자랑 그러고 사는 꼬라지가 정말로 행복한 건지 우리들 말고 쓰니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답 안 나와요? 4번 아니 연애 중이자 동거 중은 도대체 무슨 표현이냐? 그냥 동거지 동거이씨 아니 그리고 우산 들고 고작 그 3분 거리 마중도 못 나오는 남자랑 무슨 동거를 해? 5번 우산 갖다 줄 기운도 없는 놈이 남자 구실은 제대로 합니까? 밥은 지 손으로 쳐먹어요? 오줌 싸고 손은 씻습니까? 그리고 평소 집안일은 얼마나 하는지 되게 궁금한데 한번 써봐요 6번 결혼 30년 넘은 우리 아빠도 당연히 데리러 가요 아니 비가 오잖아 그럼 아빠가 먼저 아이고 콩콩아 아침에 혹시 너희 엄마 우산 챙겨갔냐? 이렇게 물어 오시는데 님은 도대체 뭡니까? 부부도 아닌데 한 300년 살았어요? 아니 저런 놈이랑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연애를 하는 건지 나 정말 궁금하다 7번 우리 신랑이 진짜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진짜 솔직히 이런 말 그렇지만 맨날 집이 모르고 맛있는 것도 혼자 처먹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 신랑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예전에 언제였어? 결혼 4년차 때였나? 하루는 퇴근하고 지하철 타면서 자기야 나 이제 집에 간다 이렇게 톡 보내고 폰이 방전돼서 꺼졌어요 그런데 지하철 내리고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거야 거기다 폰도 안 되지 그래서 아이씨 그냥 비 맞고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출구 쪽으로 걸어 나갔는데 헐 밖에서 우리 신랑이 우산 쓰고 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알고 왔어? 이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알긴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나온 거래요 알겠어요? 이게 정상이야 쓰니 남친은 그냥 연인이고 뭐고 떠나서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도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야 맨날 욕하고 싸우는 내 남동생도 데리러 나오는 거야 이게 사람 새끼가 맞나 싶네 개 공감 아침부터 치약 짜는 걸로 서로 쌍욕 주고받으면서 싸우고 나왔는데 오후에 비 오지게 많이 오니까 야 우산 챙겼냐? 이렇게 묻는 개같은 내 동생 찐남매네 9번 보통은 아무리 귀찮고 피곤해도 투덜거릴지언정 우산 들고 나옵니다 그 전날 치고받고 싸워도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건 두 사람 관계에서 쓰니의 위치를 딱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번 설마 지금 이걸 몰라서 묻는 겁니까? 으으시고 후기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하나하나 다 읽었는데 저를 질타하는 댓글도 많이 있고 지금 당장 헤어지려는 댓글도 있는데 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정리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그리고 동거로 욕하는 분들도 보였는데요 사실 이게 말이 좋아서 동거지 저는 자취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지금부터는 전남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원래 전남친과 저는 둘 다 자취를 각각 하고 있던 입장이었고 서로의 방을 왔다 갔다 그렇게 연애를 했었는데요 몇 달 전 전남친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동거를 하자고 지가 먼저 제안을 하길래 그냥 같이 지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짐도 오지게 많고 또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제 방을 안 빼고 그냥 그대로 쭉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글 쓰고 바로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전 남친은 늘 그랬죠 제가 이 집을 너는 그 방을 왜 안 빼냐 그 보험이지 보험 너 나랑 언제든지 헤어질 그런 각오가 돼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너무 못 믿어 이러면서 항상 비아냥거리듯 말을 했는데 이게 말이 씨가 된 건지 다시 돌아올 것이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그 전에 여러 번 신뢰 문제가 터지면서 잠깐 잠깐 헤어진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때 그냥 끝내야 했다는 걸 끝내야 했던 건데 억지로 연을 이어가니까 결국에 이런 거지같은 일이 터진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남친도 그랬어요 헤어질 때는 두 번 다시 남볼 것 처럼 큰소리 떵떵 치며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고 헤어지자 했으면서 나중엔 항상 꼬꼬가 미안해 이러면서 쳐 울고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곤 그랬거든요 근데 참 멍청하죠 늘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걸 뻔히 알면서 정이 안 떨어진 건지 뭔지 그걸 또 다시 받아준 걸 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참 한심하고 이런 병신이 없습니다 변명 같지만 살면서 제가 연애를 해본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이별도 많이 해봤거든요 특히 저 하나만을 위해 냉정하게 뒤돌아서 헤어질 줄도 알고 말이죠 그랬는데 이번 연애는 왜 이렇게 끝내기가 힘들고 어려우며 그지같고 지독했던 건지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사실 그래요 결혼까지 생각을 한 건 이 인간이 처음이었거든요 지도 그랬어요 저랑 결혼하겠다고 결혼 다이렉트 카페까지 가입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던 사람이었죠 물론 지금은 과거일 뿐이고 없는 인간이지만 말이죠 어쨌든 오늘도 아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사진 다 내리고 정리하자며 당장 짐 싸가지고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렇게 독하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인간도 이번엔 정말로 헤어질 각오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예전과 달리 완전히 마음 정리했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남이 아니고 이젠 오직 저를 위해서 마음 굳게 먹고 제 행복을 위해 이 새끼가 다시 찾아오더라도 절대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 댓글 1번 사랑 정 의리 뭐 아무것도 없네요 있으나 마나 한 사이죠 남보다 못해 아니 자기 친구 직장 동료한테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아니지 막말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비를 쫄딱 맞고 있으면 급하니까 씌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인간이 그걸 못해준다고? 잘 헤어진 거죠? 어? 2번? 어? 아니 동거하는 게 뭐 어때서 왜 욕을 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지같은 뽄새 알아버리고 동거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잘한 거지 다음에 쓴이가 비 온다 이 한마디에 어? 그래 자기야 내가 지금 우산 들고 나갈게 라고 바로 말해주는 그런 남자 꼭 만나세요 그래도 어휴 참 미안한데 부부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 댓글 농담이 아니고 만약 부부였으면 인생 잣된 거지 5번 저러다 나중에 지 똘똘이 궁하면 분명 연락해 올 텐데 자니?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만약 네가 또 간다면 그땐 너도 가해자야 그렇죠? 모르고 당했을 때는 피해야 자고 알고 당하면 바보고 그걸 또 당하면 그때부터 지도 가해자지 그죠? 자기 인생을 가해하는 야 참 더럽다 그죠? 이게 엄청나게 큰 배신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 정을 한순간에 다 떨궈버리는 딱 그런 일이거든 이게 지 뜯어비고 싶다 그죠? 아무튼 그래요 쓴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